저작권 기증은 저작물을 사회적으로 함께 사용하여 문화적 소통과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의 단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저작물의 창작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가 됩니다. 저작권 기증을 통한 나눔은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새로운 창작의 씨앗이 되고 우리 문화를 성장시키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에 이번 기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좋은 의도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음원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여태 한 번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랑 어떤 좋은 음원을 나누면 되게 좋은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나 또 이상한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음악하는 사람이고 해서 음악을 통해서 조금이나 좀 예안이 되고 희망적인 에너지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곡을 처음에 썼을 때 이 노래를 되게 트렌디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멜로디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연주라든지 오프로케스트라든지 가창이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더 되게 희망찬 느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 메시지를 많이 담은 곡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용함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가사 없이 멜로디만 들었을 때도 이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느껴져서 그 벅찬 감동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가사를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일단은 곡 제목 자체가 빛의 세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먼저 떠오른 느낌은 희망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곡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이런 멜로디 하나하나가 되게 마음속에 밝고 맑게 다가오더라고요. 전주부터 느껴지는 한국적인 감성이 있었어요. 오는 벅찬 감동이 있는데요. 가사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펼쳐질 세상을 희망과 또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이겨내보자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노래를 하면서 위로하는 것보다 희망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걱정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빛의 세상으로 또 워킹 투 더 라이트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상장이 되면서 한 줄기의 빛 같아요.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할 때 희망을 보고 더 딛고 나가잖아요. 그때 한 줄기의 빛을 보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 이 음악을 듣는 순간만큼은 좀 걱정을 덜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세상으로라는 이번 곡의 가사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며 또 밝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희망과 나눔의 뜻이 모여 당생한 응원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희망의 노래가 되어 많이 이용되어 있도록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